전쟁 마지막 해 북군이 지나간 길엔 완전한 폐허만 남겨줬고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치열한 전쟁으로 생긴 상처는 100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남북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남북전쟁의 유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앤티텀 전투 이후 맥플레런을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해임한 링컨은 구렛나루시 굉장히 인상적인 번사이드 장군을 포토맥 부대의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북군은 리치먼드에 다시 진격할 준비를 합니다 12만명이 넘는 포토맥 부대를 이끌고 리치먼드에 가는 길에 당연히 리 장군이 있었겠죠? 8만명 정도의 남군을 라파하녹 강을 사이에 두고 만납니다 남부의 프레더릭스버그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강을 건넌 북군은 고지에 단단히 자리 잡은 남군에 정면 공격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고지에서의 수비적인 위치를 잡은 남군이 유리했는데요 이 전투를 지켜본 한 사람은 전투가 아니라 도살장을 보는 것 같았다 할 정도로 전투는 잔인하게 일방적이었습니다 남부는 5,400명, 북부는 12,6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난 이 전투는 남북전쟁 중 가장 일방적인 전투 중 하나였고 이후 링컨과 북부는 정치인들과 언론에서 신랄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링컨도 이후 크게 절망을 하며 평생 우울증을 앓고 있던 링컨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북군의 곤욕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번사이드 장군은 3개월도 채 안가 해임되고 후커 장군이 포토멧 부대의 사령관이 됩니다 134,000명의 대군은 62,000명의 반도 안되는 남군을 첸슬러스빌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1683년 4월 이 전투는 리 장군의 완벽한 전투라고 불리게 됩니다 과감한 전술로 남군은 수적 열쇠를 뒤집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전투 중에 리 장군의 오른팔 스톰월 잭슨 장군이 아군의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슬픔을 뒤로하고 남군의 승리로 동부 전역에서는 남군이 다시 한번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리는 결정타 한 방을 날릴 준비를 했습니다 1863년 6월까지 20만명의 사상자를 낳은 남북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남군은 북부 전개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마지막 한 방으로 북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원했는데요 워싱턴 DC엔 수비가 너무 견고한 탓에 리 장군은 메릴랜드 북부와 펜실베이니아 주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북부 영토 한가운데서 승리를 하면 다음 선거 때 평화를 주장하던 북부 민주당이 윙컨의 공화당으로부터 주도권을 뺏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북부로 들어간 남군을 당연히 포토맥 부대가 따라가는데요 펜실베이니아 남서부에 있는 작은 도시 게티즈버그에서 두 부대가 집결합니다 1863년 7월 1일 전쟁의 최대 규모인 게티즈버그 전투가 시작됩니다 9만 4천명의 포토맥 부대와 7만 1,700명의 북버지니아 부대는 남북전쟁 중 가장 사상자가 많은 전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첫날부터 남군은 게티즈버그 북쪽에서부터 북군을 맹렬하게 몰아붙입니다 남군의 유리한 대형에 북군은 게티즈버그를 지나 남쪽의 고지로 후퇴하게 되는데요 둘째 날 7월 2일에도 남군은 북군을 에워싸면서 몰아붙입니다 이틀 동안의 치열한 싸움 끝에 북군은 게티즈버그 남부에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전투의 셋째 날 7월 3일엔 전장의 동쪽 컬프스 이래 공격이 막히고 남군이 북군의 수비라인을 뚫지 못하자 리는 중앙으로 전면 공격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돌격하기 전 남군의 포격 부대가 북부 라인에 대규모의 포격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북군의 수비라인은 견고했는데요 진격을 하기 전 남군의 롱스트리트 장군은 이후 회고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리 장군에게 3만명의 병력이 필요할 거라고 말했지만 그는 주어진 병력은 15,000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경험이 없는 병사들이라 힘들 거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그는 들을 생각도 더 말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오후 3시경 그 유명한 피켓의 돌격이 시작됩니다 1200m 정도의 평지를 돌격해야 했던 남군은 북군의 3면에서 오는 거센 포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북군 라인에 도달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북군의 지원 부대가 들어오면서 돌격은 큰 실패로 끝납니다 돌격을 한 12,500명의 남군 중 반은 돌아오지 못하는데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상자가 난 남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군은 쫓아가지만 남군을 잡으려고 하진 않았고 남군은 절뚝거리며 버지니아로 철수했습니다 피켓의 돌격으로 남군의 진격은 마지막이 됐습니다 북군 사상자가 2만 3천명이었던 반면 남군 사상자는 2만 8천명 가까이 됩니다 북군과 달리 남군은 병력을 보강할 수도 없었고 경제는 바닥을 쳤으니 한 번에 큰 패배가 너무나 뼈아팠습니다 승승장구했던 리 장군은 절망 속의 남부 데이비스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편지로 보냅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받지 않은 데이비스 대통령은 리 장군과 함께 북군에 계속 저항하기를 약속합니다 4개월 후 게티즈버그 전장에 세워진 봉헌식에서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위해 싸웠던 숨진 병사들을 기리고 전쟁을 이겨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날 링컨 메모리얼 벽에 새겨져 있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날 7월 4일 독립기념일에도 북군의 희소식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시시피강의 남군의 마지막 요새였던 빅스버그가 한 달이 넘는 포위 공격 끝에 북군의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합니다 요충지였던 빅스버그를 잃은 남부는 미시시피강을 따라 두 갈래로 나누어지면서 그랜트는 빅스버그 탈환 이후 링컨의 신뢰를 얻었고 그해 11월 그랜트는 테네시주 깊숙이 있는 차타노가까지 탈환하면서 남부의 중심인 애틀란타까지 공격할 발판을 만듭니다 북부는 1863년 게티즈버그와 빅스버그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승리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1864년 대통령 선거가 기다리고 있었고 대중은 늘어지는 전쟁과 계속되는 징병에 지칩니다 돈이 많은 이들은 300달러를 내고 대리자를 고용했고 불공평한 징병대도에 뉴욕에선 폭동을 합니다 링컨은 재당선을 위해서 확실한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그 새로운 카드는 바로 그랜트 장군이었는데요 권위가 높은 육군사관학교에서 졸업했지만 평범한 학생이었던 그는 무조건적인 항복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싸우는 거 하나는 잘했고 총력전과 소모전에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전 북군의 사령관들은 결정적인 한방으로 남부를 쓰러트리려고 했지만 호기를 모르는 그랜트는 이미 열쇠에 있던 적을 계속 싸우게 만들면서 쓰러트리려고 했던 건데요 릴을 무너뜨릴 적합한 카드를 드디어 찾은 것입니다 1864년 2월 링컨은 그랜트를 북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그랜트는 오버랜드 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랜트의 오른팔이었던 셔먼 장군을 서부부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새롭게 강화된 포토맥 부대를 직접 지휘하면서 리의 굶주린 북버지니아군을 계속 두드립니다 총력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5월 4일 포토맥 부대는 리치먼드로 마지막 남진을 합니다 남군의 동쪽으로 진격하던 북군은 5월 5일 워싱턴 DC와 리치먼드 사이 스퍼틀베니아의 윌더네스에서 3일 동안 잔인한 전투를 합니다 북군 사상자는 17,000명에 남군 사상자는 11,000명 이전 장군이었으면 후퇴했을지 몰라도 그랜트는 아니었습니다 리치먼드를 향해 계속 진격했습니다 5월 8일 북군과 남군은 스퍼틀베니아 콜트하우스라는 중요한 교차로에서 만나는데요 무려 13일 동안 지속됐던 전투에 북군 18,400명 남군 12,700명의 사상자가 납니다 그랜트는 병력을 충원하면서 다음 목표를 향해 남진했습니다 그랜트가 남부로 전진하는 동안 리와 리치먼드 근처에서 맞붙는데요 이 콜드하버 전투의 사상자는 북군 12,700명 남군 5,300명으로 이후 그랜트의 회고록에는 콜드하버에서의 공격을 평생 호해한다는 말까지 쓸 정도로 북부의 남진은 무모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랜트는 리치먼드로 밀고 들어가는 대신 제임스강을 몰래 건너 리치먼드로 가는 철도의 교차로였던 피터스버그를 공격합니다 리치먼드의 자원 공급에 필수였던 피터스버그를 꼭 지켜야 했던 남군은 참호를 파서 지켰고 그랜트도 작전을 바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도시를 포위합니다 피터스버그를 10개월 동안 포위하면서 그랜트는 리에 부대를 리치먼드와 피터스버그에 제한시킵니다 특별히 잔인했던 그랜트의 오버랜드 작전은 단 6주 만에 8만 명의 사상자를 낳습니다 하지만 북부는 병력을 충원했고 아직 링컨은 다가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 이기기 위해 강한 한방이 필요했습니다 서쪽에 있던 11만 명의 셔먼의 부대는 조지아 북부에서 애틀란타까지 3개월의 긴 전투 끝에 7월 22일 애틀란타 공격을 개시하고 9월 2일 애틀란타를 점령합니다 남부 교통의 허브였던 애틀란타 점령의 소식은 링컨이 재당선을 위해 필요했던 한방이었습니다 1864년 11월 선거에서 링컨은 자신이 해임했던 민주당의 쫄보 맥클레런을 투표인단 중 212표 대 21표로 여유롭게 재당선이 되었습니다 이후 애틀란타를 점령한 셔먼은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고 11월까지 사바나로 진격하면서 가는 길에 모든 것을 태웁니다 그야말로 지나갔던 길을 생 지옥으로 만드는데요 이건 남부의 전투의지를 완전히 소진해버리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전쟁 전 번창했던 찰스턴 같은 도시는 북군이 지나간 후 처참한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이후 북군은 마지막 굳히기에 들어갔는데요 리치먼드와 피터스버그는 1865년 4월 초에 드디어 함락하고 리의 부대는 끝까지 저항하다 에포메터스 콜타우스에서 4월 9일에 끝내 항복합니다 영혼의 라이벌이었던 그랜트와 리는 전쟁의 끝에선 서로를 존중해주며 리와 병사들을 말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리는 북군의 호위 아래 씁쓸하게 리치먼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리의 항복으로 길었던 전쟁은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이후 링컨을 본 이들은 링컨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임기 시작부터 5년 동안 전쟁을 한 링컨은 그새 늙어 있었고 지칠 대로 지쳤지만 새로운 미국을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의 항복 이틀 후 링컨은 친구에게 자신의 불길한 꿈에 대해 얘기합니다 꿈에서 링컨이 텅빈 백악관의 이스트룸에서 시체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다름 아닌 자신의 시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편하게 잘 수 없었던 링컨은 얼마 후 4월 15일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포드 극장에서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공연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한창인 10시 15분 남부의 동조자였던 존 윌크스 부스가 링컨의 박스로 들어섭니다 링컨이 한창 웃고 있을 찰나 뒷머리에 총을 쏘고 스테이지 위에 올라가 버지니아의 표어인 시크 샘펄티라니스 폭군은 패망할 것이다 라고 외친 뒤 도망을 갑니다 전쟁의 기쁨을 맛보기 전에 암살 당한 링컨의 소식을 들은 미국 국민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암살을 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헌법에 따라 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이 대통령이 되고 미국을 다시 결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존슨은 링컨의 지여와 리더십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전쟁 후 헌법에 13조, 14조, 15조까지 생기면서 노예제도 폐지, 평등 보호, 투표권 조항까지 생기고 노예제도의 형태는 지워졌지만 뿌리 깊은 인종차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존슨, 그랜트 대통령의 나약한 리더십 아래 남부를 개혁하려는 10년의 재건 시대는 1876년 대선을 끝으로 막을 내리고 900년 동안 남부에선 인종차별은 오히려 법으로 더 강화됩니다 연방은 살아남지만 인종 간 갈등의 그림자는 지금도 거쳐지지 않는 미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남습니다 남북전쟁과 그 유산을 더욱 더 깊이 알게 되면 오늘 미국의 정치와 인종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